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엄청난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이들을 철저하게 묻어버리거나 묻어버리거나 덮어버리거나 외면해버리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볼 때면 정말 와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인간으로서 언론 엘리트로서 양심의 철판을 깔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한국의 주류 언론들도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외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놓은 기자가 중앙일보의 대전총국장으로 있는 김방현 기자입니다. 제보가 접수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이것저것을 다 크로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보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기사화하는 그런 철저함과 신중함과 꼼꼼함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12월 26일자 보도입니다. 오랜만에 김방현 기자는 12월 26일 날 고발당한 선거관리위원회 4.15 총선께 표퇴 서류를 찢는 모습 포착이라는 그런 문제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주류 언론이 보도한 기사가 너무 드물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년기념물급 기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 희귀성에 더해서 기사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방현 대전총국장은 지난 4.15 총선 당일 개표장에서 선거관련 서류를 찢은 의혹을 받는 선관위 관계자가 고발을 당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소연 변호사는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3명을 공용서류 무효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무 관련 서류 훼손 등 혐의로 지난 12월 24일 날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렇게 12월 26일 날 밝혔습니다. 김변호사의 고발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고발장입니다. 지난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유소스테레스 개표 작업을 진행하던 가운데 부여군 옥산면 관내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수연 후보로 분류된 용지에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진성 후보의 표가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미래통합당 측 개표 참관이니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부여군 개표 현장에서 2번 정진성 후배표가 1번 박수연 후배표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종류의 전자가 붙은 그런 개표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상시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소연 변호사의 고발장은 이렇습니다. 부여군 선관위는 해당 참관인의 이의를 수용해서 같은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다시 분류했고 이때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가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다. 계속됩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고발장은 이 과정에서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 이미 출력된 개표 상황표가 존재했는데 재분류하고 난 뒤에 부여군 선관위 측 직원이 성명불상자 가로열고 선거사문으로 추정해야게 손짓하며 해당 서류를 찢으라고 지시했다. 선거사문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당 서류를 찢어버렸다. 숨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숨겨야 되는 거죠. 다시 김소연 변호사의 고발장입니다. 이런 고발 내용은 중앙일보 보도 이후에 부여군 선관위 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얻은 개표상황 폐쇄으로 tv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영상에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용지를 재분류한 장면도 함께 담겨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5월 14일날 부여개표소 분류기 이상했다. 선관이 기계 이상없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고 이 기사 역시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썼습니다. 당시 선거가 참관인들의 정언은 이렇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 1번 후보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2번 후보표는 재확인용 미분류표로 분류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총선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을 때 미래통합당 후보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표로 직접 이동하거나 아니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갖고 있는 확보한 표가 미분류 표로 다시 그냥 기타표로 이동하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앞에 표를 표 갈기 혹은 표 훔치기라고 부르고 뒤에 거를 표 뺏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한국에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일어난 겁니다. 11월 3일 미국에도 일어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다. 당시 재분류를 한 것은 맞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지와 스킨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이어서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분류기를 연습 사용할 때는 투표용지가 깨끗하고 정확하게 기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확인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1%도 안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질문은 진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바실리아TV는 미국 미시간주의 앤스림 카운트에서 사용되었던 22대의 전자투표기를 분석한 결과와 한국의 부여군 사례를 비교해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의 부여군 경우에는 통합당 후보 정진성 후보의 표가 1번 박수현 후보의 표로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총 득표수의 6.1%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표 갈기 표 빼앗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진성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가 바로 무효표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것이 총 득표수의 18.9%입니다. 표 뺏기입니다. 그래서 표 갈기와 표 뺏기가 동시에 진행된 것이 4.15 총선입니다. 그럼 11월 3일 날 실혔를 했던 미국의 대선 선거는 어땠느냐? 똑같습니다. 미국의 앤스림 카운티의 포렌식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표 갈기, 트럼프 휴보 표를 직접 바이든 회복과 빼앗는 것은 총 득표수의 11.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휴보 표를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것이 전체 득표수의 22.0%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똑같은 형태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한미 양국의 부정선거 사례는 아주 유사하고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방연 기자가 취재했던 보도했던 그런 두 건의 기사 12월 26일을 포함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한미 양국의 투표 현장의 포렌식 검사 결과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로 부정선거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신속하게 다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쩜 꼭 이렇게 꼭 같을까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